패머스 마켓에서 이 파인애플을 하나 사면 하나 더 좋아지고 2불에 두 개를 사는 걸 샀습니다 그리고 베이질은 내가 기른 거 그 다음에 이거는 비감 모짜렐라 치즈하고 치즈인데 오늘은 무엇을 만들냐 하면 이 무교병인 마짜로 만드는 라자니아를 만드는 법을 배워서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밖에 나가서 저번 때 샐러리를 심었더니만 샐러리에서 이렇게 싹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바나나와 진저 그래서 준비용품은 이렇게 오븐을 375도에다가 맞춰 놓고 마싸 무교병을 준비한다 그 다음에 나는 벌써 만들어 놨는데 여러가지 베지터블 여러가지 야채로 토마토 소스에 이렇게 만들어 가지고 그것을 맨 아래에다 깔고 그 위에다가 비건 치즈 그 다음 비건 모짜렐라 치즈를 또 뿌리고 그 위에다가 마짜를 잘라서 덮어준 다음에 또 토마토 소스 야채를 한 켜 올려 주고 나는 약간 좀 두껍게 했지만 그 다음에 또 치즈를 한 겹 올려 줍니다 그 다음에 또 마짜를 깔아 주고 그 위에다가 마지막 이제 야채 토마토 소스 야채를 올려 준 다음에 나는 양 조절을 잘 못 해 가지고 너무 조그만 팬에다가 했지만 그 위에다가 또 치즈를 올려 준 다음에 그냥 보통 치즈를 먹는 사람들은 보통 치즈를 쓰면 더 맛있는 건 당연하고 이거는 냉장고 아닌데 이렇게 야채가 요거는 많은데 파이머스 마켓에서 약간 흠이 있는 것들을 많이 싸게 팔아서 가져와서 그 흠이 있는 것들은 저렇게 잘라내서 그리고 사과도 이렇게 조그만 거 샀습니다 야채만 많은 거 그래서 25분 한 다음에 그 다음에 25분 더 해서 처음 25분은 뚜껑을 닫고 하고 그 다음에 처음 25분은 그 위에 덮은 거를 빼서 다시 이렇게 구워서 이게 완성품인데 내가 아스파라거스를 넣어서 아스파라거스를 잘라서 넣어야 되는데 긴 거를 넣어서 좀 잘라기가 불편하긴 했지만 굉장히 훌륭한 마쌌라자니아가 돼서 꼭 마쌌로 안 해도 되고 물론 라자니아 그걸로 하면 더 되고 그 다음에 요번에 아침에 아침에는 요즘 이렇게 딸기 아이스크림 같이 먹는데 얼린 바나나와 얼린 딸기를 블렌더에다 저렇게 갈면 이게 완전히 딸기 아이스크림 아무것도 단 거 안 넣어도 그 위에다가 오늘은 파인애플 하고 그 다음에 블루베리를 얹어서 그 위에다가 햄프씨드 하고 아몬드까지 넣어서 저렇게 먹었습니다 감사합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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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사합니다